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정말 많이 어지럽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깊은 혼미향이 풍기는 그런 사연 두 개 가지고 왔어요. 두 개. 좋죠? 그럼 봅시다. 참고로 둘 다 무편집이에요. 첫 번째 사연. 제목. 저희 조카가 성공을 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씻자라도 또 즉 엄마 괴롭게 했어도 지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언제? 조카가 무서워요. 저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고 그래서 옳게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카는 딸내미고 제가 조카한테는 고모가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옛날부터 남동생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고 아니 그냥 얘 자체가 되게 불안했습니다. 인간이. 늘 지 멋대로였고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부모님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고요. 이거는 뭐 저희도 못 말렸습니다. 그러다가 올케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렸는데 저희 올케가 정말 뭐 소위 말하는 벙어리 3년, 귀먹어리 3년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남동생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참고 살았죠. 어려운 집에 시집어와가지고 자기 시부까지 모시면서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짜리 집에서 한 20년 살았으니까 뭐 대단하긴 합니다. 그리고 올케네 친정언니가 좋은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그 이후로 올케 친정 식구들도 뭐 워낙 잘 살게 됐어요. 물론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한 20년 정도. 어쨌든 뭐 동생 취업도 많이 시켜주고 또 그 자식들도 조카들도 좀 보살펴주고 해가지고 애들이 잘 됐어요. 여기에서 저희는 그래요 철저히 남처럼 살았고 올케가 고생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래봤자 집할자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남동생으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내가 그래요 내가 동생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도망을 쳤더니 올케도 나한테 별소리 안 하고 그러니 그냥 나 편하자고 다 떠날끼고 신우질을 했다 이렇게 뭐 욕을 먹어도 할 말은 없어요. 그리고 뭐 저희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조카가 크고 머리가 많이 컸죠. 어렸을 때는 몰라도 적어부모 특히 엄마 고생한 거에 대해서도 뭐 지 나름대로 생각도 할 거고 뭐 다 압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래요. 동생 내 부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서운한 거 많고 뭐 별다른 정은 없지만 남처럼 살았으니까. 그래도 조카에 대한 마음은 좀 다르더군요. 뭔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어릴 때 애기 때 생각하면 이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자식들끼리는 저거들끼리는 잘 지내왔거든요. 어렸을 때는 좀 순둥순둥했던 애인데 요즘에 가끔 보면 놀랄 정도로 저희한테 차갑고 매몰찹니다. 먼저 인사를 해도 잘 안 받고 어쩌다 말 한마디 하면 눈을 치켜뜨고 막 받아치면서 바로바로 째려봅니다. 그래서 손이라도 한번 잡으려 치면 힘을 팍 줘가지고 뒤로 땡겨요. 얼마 전에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난리를 피워가지고 집이 완전 다 뒤집어지고 저한테 따지려고 그렇게 했던 모습들 눈을 확 부라리면서 그렇게 저희한테 악에 받쳐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저렇게까지 애를 만들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솔직히 아이가 너무 무섭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시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조금 늦었지만 빌기라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빌어야 할 만큼? 제가 좋은 고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핏줄이고 또 따지고 보면 가족인데 저렇게 저희를 끔찍이도 싫어하는 조카를 보는 저희 마음도 편하진 않아요.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저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있고 괘씸하고 뭐 그런데 조카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 사연이 진짜라면 여기에 밝히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봅시다. 댓글 1번 글이 보니까 좀 거지같고 어수선하지만 대충 추리를 해보자면 집에서 내놓은 동생에게 시집을 온 올케가 가난한 시부부를 모시고 고생 오지게 하면서 살았는데 본인들은 니 팔자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했다 이거네. 그리고 조카에게는 남다른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잘 지내고 싶은데 조카가 너희들을 싫어한다 이거 아뇨? 야 진짜 구역지로 올라오고 거지같은 인간들일세. 이거는 남동생만 문제가 아니고 온 식구가 뭐다 처먹어서 오지게 고생하러 올케이를 종부리도 부렸는데 아니 자식이 그걸 모를 것 같아? 야 옆에 있으면 진짜 침이라도 퉤! 하고 뱉어주고 싶네? 2번 아니 조카가 왜 무서워? 조카 입장에서는 겨우 살만해지니까 얼굴 깔아 끼운 듯 갑자기 친해지자는 그런 글쓴이가 더 소름끼치고 무섭겠는데요? 아우 인류의 파사삭! 3번 와 지금 그러니까 쓴이 아버지를 모시고 보증금 천만원짜리 월세방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철저히 남처럼 신경도 안 썼다 이거 아니야 지금 아니 남도 아니고 바로 네 친부모를 모셨는데 고마운 것도 몰랐어요? 대댓글 10년 아니고 20년이래요 그 세월이 얼마래요 도대체? 이게 말이 돼요? 4번 부모랑 사이가 안 좋지만 그 부모를 쭉 모시고 살았고 이제 형편이 펴가지고 살짝 좀 비벼보고 싶은데 조카가 여지를 아예 안 주니까 그지같다 힘들다 이렇게 썼어야지 아줌마! 5번 아니 수십 년을 철저히 남으로 살았는데 새삼 왜 친해지려고 해요? 이유가 뭔데요? 애 어릴 때 왕래하며 챙겼다 해도 크면 어색해지는 거 분명히 아니 애 어릴 때 잘 왕래하고 챙겼다 해도 애들 크면 어색해지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애가 글쓴이 기분 살펴가며 비위까지 맞추라는 건 좀 오바 아닌가?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없겠냐고 힘든 시기에는 그렇게 철저히 외면했으면서 서운하다는 생각을 왜 하는 걸까? 갑자기 다가와가지고 맥락도 없이 손을 쳐잡아 대면 그거 좋다고 넙죽 잡아줄 그런 사람 어딨어? 그런 줄 알았다면 아줌마 큰 착각하는 거죠 6번 아이씨 그리 그지 같아가지고 읽는 거 참 고생을 했는데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구만 남처럼 지낸 남동생네 식구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자식인 즉 네 조카가 자기 이모 그러니까 니네 사돈의 도움으로 좀 잘 살게 된 거네 이를테면 전문직이 됐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사업을 했는데 도와줘가지고 그게 대박이 터졌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네 새끼들 좀 쑤셔넣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되는 거야 어때? 내가 잘 정리했지? 아줌마 7번 야 안봐도 헌하다 조카가 크게 성공을 했네 그러니까 들러붙는 거고 이거 보니까 확실해요 어머나 이게 정말 인간이 맞나 싶다 두번째 사연 원제 아이가 음료를 쏟았을 때 바로 욕을 하는 젊은 여학생 이거 방금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물론 저희 아이의 잘못인 거 알면서도 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둘 다 너무 당황해서 바로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때 했던 여학생이 욕을 했거든요 여학생이 욕을 했어요 그게 계속 생각나가지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글 싸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랑 남편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산책을 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 앞에 있는 카페에 들러 음료를 마셨어요 한 20분 정도 마시고 트레이를 든 채로 일어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아들이 그래요 워낙에 활발한 성격에 오늘은 유독 기분이 좋았는지 둥실둥실 춤을 추듯이 의자에서 빠져나가다가 실수로 그 여학생이 컵을 쳐가지고 아니 컵을 쳐가지고 트레이 안에서 컵이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여학생 테이블에 음료가 흘렀고요 그런데 그게 흐르는 동시에 여학생이 바로 자기 지갑이랑 키보드 같은 거 치워가지고 정말 다행히도 그 음료가 어디에 들어가거나 묻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도 저랑 남편은 너무 놀라가지고 바로 허둥지둥 휴지 들고 와가지고 여학생 테이블 닦아주고 어머 학생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러면서 바로바로 사과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여학생도 네 알겠어요 이렇게 수응을 하긴 했어요 했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거든요 음료가 처음 흘렀을 때 저희 아이를 딱 째려보면서 작게 아이 식빵 이렇게 말하는 걸 내가 봤다고 그리고 아이도 그걸 다 보고 들었어요 그 후로 저희 아이가 기가 팍 죽었는데 이게요 그래요 참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속상합니다 그게 반사적인 반응이 아니었고 일부러 아이를 눈치를 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그 여학생이 실수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대놓고 우리 아이를 위협한 거예요 얼굴은 예쁘고 귀엽게 생겼는데 그 순간 너무나 무섭게 우리 아이를 위협적으로 쳐다보는 그 눈빛 잊을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서 보던 일 실제로 겪으니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참고로 이거는 도망갔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버티고 있지만 댓글 1번 저기요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건데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혹시 다른 애 엄마들 욕먹게 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야 뭐야 그것도 아니면 진짜 멍청한 거야 저 정말 궁금해요 왜 이래요 대답글 그러게요 나도 진짜 이런 심리가 궁금해 나 출산 계획 절대 없는 미혼 여성이고 네 새끼 네 눈에는 예쁘지 이런 주의이긴 한데 이런 거지 같은 글은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쓰는 걸까요 정말로 공감을 해주길 바라는 거야 2번 그 학생이 순발력 있게 물건을 빨리 집어가지고 그나마 덜 욕먹었고 돈도 안 들었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봅니까 그 음료수 때문에 키보드나 지갑 망가져서 봐라 피해를 보상해주는 그 과정도 골치 앞을 끄고 돈 오지게 깨져요 무엇보다 엄마의 쓴이가 이러면 다른 사람들은 님 아이를 아이로 안 보고 애 새끼를 흘겨본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아이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3번 저기요 아줌마 그 죄 없는 학생 탓 하려고 이딴 썩은 걸 쓰기 전에 지나치게 활발하다는 쓰니 아이 교육이나 좀 시켜봐요 4번 아니 그러니까 뭐야 그 여학생이 바로 안 치웠으면 100% 묻었을 거라 이런 말이네 아이가 있고 컵에 음료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부모의 느그가 주의를 기울였어야죠 만약 저였다면 물론 애초에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조심을 했을 테지만 만약 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 우리 아이가 여학생이 욕한 걸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여학생이 빨리 물건을 치워줘서 변상할 일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앞으로는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한테는 콩콩아 엄마가 조심을 안 해서 우리 꽁꽁이가 욕을 먹게 만들었네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엄마가 더 조심할 테니까 우리 꽁꽁이도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조심하자 이렇게 할 거라 이 말이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쓰니 애 키우는 부모 맞습니까? 5번 정말 기가 막히네 자기 아이가 벌인 일은 실수인데 학생이 한 욕은 절대 반사작용이 아니라 일부러 자기 아이의 기를 죽이기 위해 굉장히 살벌하고 의도적으로 욕을 하는 거라 이 말이네 세상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6번 활달한 성격에 유독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여서 이 문장에서부터 느낌이 확 왔어요 실수는 이 아들이 했는데 그래도 그 여학생의 재빠름 덕분에 아무 일은 안 생긴 거다 알겠니? 어우 질린다 질려 정말 7번 아니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그 여학생이 너무 했으니까 같이 욕을 좀 해달라 설마 이런 공감을 바라고 쓴 거야 정말로? 아니 그 학생 순발력이 없었으면 지갑 키보드 완전 난리 났을 텐데 이런 생각 정말 안 해보는 거예요? 8번 아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한테 폐를 끼쳤으면 속상해하기 전에 아이에게 누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해야지 이렇게 가르쳐야 부모입니다 9번 제가 비슷한 일 겪어본 입장에서 댓글 달아봅니다 그 여학생 순발력이 좋아서 그렇게 잘 피했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같이 곁에 있는 내내 쓴이네 아들이 불안불안하게 행동하니까 저러다가 한 번 쏟을 것 같은데 싶어서 계속 신경 쓰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거라고 주의를 주고 싶지만 괜히 그랬다가 애들 부모 즉 니들이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억지로 참아가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본인 쪽으로 쏟아지니까 아 올 게 왔구나 싶은 생각과 함께 얼른 피했겠지 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잘 들어 이거 본인들만 모르지 아마 엄청 산만하고 위태위태하게 행동했을 겁니다 니들 애가 저는 욕은 안 나왔지만 속으로 그럴 줄 알았어 싶어 욕 나왔어요 그때 제가 있을 때는 제가 있던 곳은 비행기 아니었는데 만약 일반 카페였으면 진작에 자리 바꿨을 거야 10번 이런 미친 만약 나였다면 작게 안 했지 엄청나게 큰 소리로 야이 그지 같은 것들아 이렇게 했을 거예요 11번 부탁이니까 눈치도 주고 귀도 좀 죽이면서 키우세요 봐봐 니들 부부가 그걸 안 하니까 전부 다 남들이 니 애한테 욕하잖아 아니 너한테 그죠? 12번 도대체 무슨 생각이 많아진 걸까? 정말 궁금하다 저기요 아줌마 본인 아이는 본인만의 아이지 모든 사람이 아이가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님 새끼는 님에게만 이쁘지 남한테는 시한폭탄이라고 제발 다른 엄마들까지 싸잡아 욕먹기 만들지 마세요 기분 나쁩니다 정말 기가 빨립니다 첫 번째 사연은 많이 어지럽고 두 번째 사연은 참 한숨만 나오네요 그래도 두 번째 사연은 도망갔거든 처음에는 안 도망갔어 첫 사연은 뭘까요? 왜 버티는 거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